FOMC의 진짜 뜻 FOMC 연금보험의 박종현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두 분 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전에 제가 우리 부장님한테 금리 채권 이거를 아마 좀 수업받았던 기억이 얼핏 납니다 그때 제가 정프로님께 약속을 했잖아요 뭐였죠? 김프로님께 더 이상 구박받지 않게 해드리겠다고 구박 안 받고 있습니까? 지금요? 요즘 제가 구박받아요 유튜브는 많이 안 보시는 모양이네 정프로 수준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아니요 그것도 몰라요 박종현 부장님 덕입니다 듀레이션 듀레이션 알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죠 오늘 듀레이션 그거 신입사원 때 이해하는데 한 3개월 걸렸어 아 듀레이션이요? 듀레이션 듀레이션만 알아도 채권은 본질을 알게 되죠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우리 박종현 부장님 새벽에 아마 이 FOMC가 분석하시느라고 잠을 잘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약간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설명을 드리면 FOMC가 뭐의 약자인지 아실 테고 우리나라로 보면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인데 1년에 8번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분기말에 하는 3월, 6월, 9월, 12월에 하는 분기말 회의가 다른 회의보다 조금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기말 회의에서는 연준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위원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연준의 이사진들하고 지역의 연원총재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 말고 즉 투표권을 지고 있는 사람 말고 그 외에도 각 지역 연원총재들까지 총 나서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향후의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 그러니까 성장률이 어떨 거다 물가가 어떨 거다 통화정책 기준금리가 얼마일 거다 이런 예상치를 이렇게 자기들이 적어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도표 형태로 보여줘서 우리가 그거를 점 도표라고 얘기도 하고 점을 찍는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점 도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통화정책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현재 연준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위원들 그리고 보팅권은 없지만 지역 연원총재들까지 해서 어떠한 미국 경제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번에 FOMC 결정 자체는 다 예상했던 바였어요 기준금리 동결했고 기존에 양적환하는 것도 유지했고 제가 봤을 때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조금 지난번 회의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 차이가 있었습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앞서서도 좀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성장률하고 물가 그다음에 실업률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성장률하고 실업률을 다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향 조정을 했죠 그런데 물가는 놔두고 그리고 또 기준금리 정책도 놔두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전에 비해서는 연준이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하고 실업률 전망치는 오히려 하향하고 그러면서도 통화 정책은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전망치가 그대로고 기준금리 전망치가 그대로라는 얘기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경제 환경이 이른바 골디락스죠 경제가 좋아지는데 그게 아직은 과열되지 않아서 굳이 통화 긴축이 필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제 연준이 내린 결정은 골디락스 경제가 앞으로도 한 2, 3년 정도 진행될 것 같아요 성장도 높아지고 예상보다 실업률 낮아지는데 물가가 안 오르니까 굳이 기준금리 인상 빨리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대놓고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약간 욕심을 갖자면 주식시장 자체야 상당히 긍정적이었지만 채권시장에서 요즘 계속 목매고 있는 거는 연준이 언제 장기채를 더 사주나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 시장 보게 되면 금지 좀 오르죠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경제가 좋아질 것 같고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하니까 안전한 채권보다는 위험자산 쪽에 가게 되는데 장기채권 금리가 상당 부분 많이 올랐어요 저점 대비 거의 한 5, 60 pp 오르다 보니까 장기채권을 운용하는 채권 운용자들은 별로 성과가 좋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통화정책의 유통 경로가 채권시장인데 우리도 좀 생각해 줘 가면서 장기채 매입도 좀 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거는 나오지 않았고 다만 이제 조금 그래도 선물을 준 거는 장기채권을 매입하는 현재 프로그램을 지금 이전보다는 조금 길게 해주겠다 예전에는 상당 기간 장기채 매입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수사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유지하겠다 그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섭스텐셜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렇죠 further progress까지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상당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라면 사실은 기준이 되게 모호하죠 그 얘기는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채권 사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줬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 지금 사고 있는 것보다 더 계속해서 사고 있는 것만큼을 계속 사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산 것보다 조금 더 사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산 거는 갖고 있대 크게 더 살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규모로 보면 국채는 800억 달러 그다음에 MBS는 400억 달러를 사주고 있는데 매월? 매월 그런데 그게 이제 돌아오는 채권 만기까지 포함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연준의 보유자산 규모는 지금 늘지는 않아요 그냥 계속 유지 정도인데 지금 우리 정 프로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더 사주겠다는 말의 더가 뭐냐 규모를 늘리겠다는 거냐 그건 아니고 기간 기간이죠 기간 사주는 기간을 더 늘리겠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한 2년 정도 사준 거라는 게 마음에 있었다면 지금은 2년이 아니라 3년 4년 경제에 대한 상당한 진전이 있기 전까지는 그게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계속 더 오래 사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몇 년 사준다는 얘기는 했었죠? 얘기는 없었어요 몇 년 이제 어떻게 알고 그거보다 더 사준다는 얘기를 하면 그걸 어떻게 알으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걸 정성적인 표현을 썼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죠 연준에서 그렇게 연준이 정확하게 몇 월 며칠까지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모호했는데 그거를 모호함을 조금 더 시장 친화적으로 얘기해 준 거지 상당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니까 나중에 어설프게 이거 하면 기자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야 연준 신뢰가 없네 그때 섭스텐션이라고 표현해 놓고서 이따으로 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 그걸 이제 우리 박종현 부장한테 컴플레이나 하면 안 되지 지금 저한테 컴플레이션 하신 거예요 아니 아니요 연준이 원래 그런다니까 연준이 그러면 상당한 경제가 살아나는 걸 보기 전까지는 꽤 오랜 기간은 계속해서 월 한 1200달러 정도 되는 이걸 계속 사줄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통화당국은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정책의 효과를 급대화시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김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이제 못을 박듯이 기간을 설정해버리면 우리가 이제 이른바 경제나 금융에 보게 되면 합리적 기대가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예상하는 부분들이 정해져 버리면 그것도 정책 효과를 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2년 동안 사줄게 그러면 사람들은 2년 동안 사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럼 2년 뒤에는 안 사준다는 얘기네 그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버리니까 오히려 정책의 효과가 반감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수사적인 표현이 기존에는 상당 기간 사줄게 라고 했다가 지금은 경제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사줄게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유연성이 커지고 좀 더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연준이 계속해서 사주겠다는 얘기구나 그 진전도 워더 프로그레스라는 거죠 그렇죠 추가적인 진전이 있을 때까지 그렇죠 맞아요 더 완화적인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은 더 사준다 그렇죠 그거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양이 아니라 기간 규모가 아니라 기간 더 오랫동안 사준다 그리고 금리는 안 올린다 금리는 지금 점도표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점도표가 첫 번째가 기준금리 전망이에요 그런데 지금 올해 2020년, 21년, 22년, 23년, 롱텀 이렇게 크게 이런 정도의 전망치를 내놓는데 올해는 당연히 끝났고 내년까지 금리 인상하겠다고 예상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없죠 22년도에 가니까 한 명인가 있어요 한 명 그런데 그분도 25BP 정도고 23년에 가서야 한 5분 정도 있어요 그 사람이 한 명 늘었더라고요 네, 지난번보다는 한 명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중간값은 한 0.1% 정도밖에 안 되니까 몇 년이요? 2023년 그러니까 그걸 봐서는 적어도 2022년까지는 내년, 내후년까지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없겠다 그리고 23년 가면 금리 인상을 좀 검토를 해보긴 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제가 점도표를 얘기할 때 항상 사적으로 다는 거는 이거는 연준의 멤버들이 약속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봤을 때는 2023년에 가서야 금리 인상을 한번 검토해 볼 만한 환경 아니겠어라는 얘기지 23년 가면 우리가 무조건 할 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경제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게 되면 금리 인상 시기가 땡겨질 수도 있고 거꾸로 23년도 인상이 안 되고 24년, 25년으로 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주어진 정보화에서의 전망이다라고 꼭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둔 투자 전략이나 이런 거는 가능한 안 하는 게 맞겠군요?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이점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전략은 내년까지는 적어도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둔 뭔가를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빠르다 그렇죠? 금리 올라갈 거기 때문에 주가가 반나간다 그러기에는 좀 섣부른죠 그거는 제가 예전에도 리서치할 때도 보면 흔히 말해서 주식시장에 있는 참가자 그리고 채권시장에 있는 참가자들이 서로 모여서 토론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주식시장 참가자는 주식에 대한 전망을 하기 위해서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물어보고 반대로 채권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하기 위해서 주식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물어봐요 서로가 서로에게 전후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영향과 영향을 주는데 마치 자기네들이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 그래서 금리는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는데 지금 김 프로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연말이니까 내년도에 리스크가 없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중에서 빼먹지 않고 얘기하는 게 생각보다 금리가 빨리 올라가면 그러면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쉽게 그런데 저는 좀 거꾸로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 금리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간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면 경제 환경이 좋아진다든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다든가 주가가 더 올라가다든가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금리는 별로 그렇게 크게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후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금리가 올라가면 위험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충분히 금리가 올라갈 만한 환경에서 올라가는 금리는 리스크는 아니다 그래서 서로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금리가 빨리 올라와서 위험자산에 영향을 준다 악영향을 준다 이거를 우려하기에는 좀 빠른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박종인 부장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서 진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가끔가다 보면 시황을 하시는 분이나 투자 전략을 하시는 분들 중에 주식 분석가들이 금리를 빗대어서 주의시장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옆에서 듣다 보면 그걸 저도 진행자라서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그래서 그냥 듣고 있는데 이 금리의 아주 미세한 상승이나 미세한 하락세의 어떤 반전 상승으로의 반전 이런 거를 너무 단기적인 시각으로 그걸 갖다가 주의시장의 조정으로 조정의 이유로 너무 강력하게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주 합리적으로 들릴 때도 있는데 어쩔 때 보면 박 부장님이 아시지만 채권 시장의 금리라는 것은 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단기적으로 수급에 의해서도 조정이 되잖아요 채권 발행 물량이 늘었다든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지 않고 며칠 올랐다 그래서 그거를 끌어다가 주의시장이 곧 단기간에 맞아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착각을 주냐면 야 금리가 앞으로 추세적으로 하면 주식 안 되겠네 그런 생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지금 박 부장님 얘기대로 채권 금리의 상승에 퀄리티라는 측면에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 그것만 가지고 주의시장이 악영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되게 중요한 말씀한 게 채권 금리가 올랐다는 게 주의시장이 좋기 때문에 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걸 좀 가끔가다 생각하는 거는 조금 조심해서 써야 될 일인데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주가하고 금리하고의 코릴레이션 상관관계를 그려보면 정프로님 오랜만에 또 질문 얼마든지 주시죠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주가와 금리의 상관관계 상관관계 이름이 완전히 상관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면 0.8로 보겠습니다 0.8 그러면 주가하고 금리는 정의 관계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계 관계에 있죠 여계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여계 관계에 있으면 금리 떨어진다는 얘기는요 그렇죠 여계 관계라면서요 여계 관계 주가하고 금리는 정의 관계지 채권하고 여계 관계겠죠 주식하고 채권이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많죠 그래요 그렇죠 일반적인 생각은 왜냐하면 금리는 채권의 가격하고 여기니까 공부 다시 하셔야겠네 큰일 났네 안 끝났다니까 자주 좀 오세요 지난번에 채권 공부 다시 한 번 시간을 좀 마주시고 중요한 게 빨리 넘어갈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일반적으로 주가하고 금리는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주가하고 금리는 사실 상관한 게 별로 없어요 주가는 금리랑요? 네 금리가 오를 때도 주가가 올라간 적이 많고 또 거꾸로 금리가 떨어질 때도 주가가 올라간 적이 많고 그래서 아주 시계열을 길게 늘여보면 주가하고 금리가 과연 관계가 있을까라고 헷갈릴 정도인데 제가 나름 분석하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식에서 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할인율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영업이라든가 미래의 배당이라든가 이런 캐시플로우를 할인하는 게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져야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할인율이 낮아지니까 결국은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당 할인 모형을 보게 되면 그래서 금리가 낮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환경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가 정말 좋아지고 경우 경기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심각이 생기면 금리도 오르겠죠 경기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니까 하면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금리가 올라가는 것보다 경기가 좋아진 속도가 더 빨라지고 더 강하면 그래도 주가는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금리가 상승하는 환경을 주식시장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금리의 상승 속도가 경제 회복 속도보다 앞서냐 뒷서냐 그것만 보면 되지 방향을 가지고 이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 내년도에 금리가 다소 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올라가는 금리의 상승 속도가 경기가 좋아진 속도보다는 더디다고 한다면 그거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한 결과물로 봐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10% 금리 때와 지금 1% 금리 때 이때 더 중요한 건 CEO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스트 오브 액거리 또 어디서 배우셨네 또 하나 이거를 놓치고서는 금리와 주식시장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호석 팀장이라고 있어요 가만히 계세요 내 건데 이거 지난번 볼 때보다 정 프로님이 많이 좀 업그레이드 하시긴 하셨네요 CEO의 개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과 금리의 관계는 그렇다는 거죠 생각보다 이렇게 관계성이 높지는 않다 이거 올라간다고 저거 떨어지고 이걸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식화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금리 상승, 화살표 치고 주가 하락 요인 이렇게 뭔가 공식으로 외우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사회도 그렇고 금융시장도 그렇고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케바케 케바케니까 어떤 케이스인지 계속 살펴야 되는 상황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계속 필요한 거죠 올 연말과 내년의 증시 상황은 혹시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거지만 어떤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좀 보고 계십니까 잠시만요. 혹시 저희 몇 분까지예요? 제가 시간을 보고 말씀하시면 2, 3분 정도? 2, 3분 정도.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일단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내년도 전망하는 기관들 자료들 많이 나와요 저도 보니까 대부분 또 상고 화절을 많이 예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좋으니까 상반기는 좋고 하반기는 잘 모르겠다 이런 전망들이 좀 많은데 사실 여건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도 상반기가 나쁠 게 없어 보여요 내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가 근데 이제 과거의 경험을 보면 항상 시장 전망이 비슷하면 그대로 안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경험으로는 거꾸로 한다기보다는 조금 당겨져서 가는 것 같아요 당겨져서? 그러니까 시간이 좀 당겨져서 예를 들면 내년도 상반기에 좋다고 하면 아니 투자하는 사람들이 내년까지 왜 기다립니까? 12월에 좋아지는 거죠 내년 좋아진다는데 지금 사야지 상반기 중에도 상반기 즉 1, 2분기가 상반기라고 하시면 그럴 수도 있죠 전반전만 더 좋을 수도 있겠고 맞아요 그리고 내년도 하반기 안 좋다고 그러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누가 사요? 그렇게 빨리 먹고 도망가야지 그러니까 전망이 그렇다고 한다면 전망이 지금 약간 좀 그렇게 몰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러면 차라리 연말 연초가 오히려 시장이 우유를 셀 수 있겠다 지금 연말도 나쁘지 않고 연초가 되면 흔히 말하는 저희 같은 투자기관들의 자금 집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북클로징이라고까지는 안 하지만 12월에는 운영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돈 벌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내년 초 스타트하면 그때부터 다시 새로 실적 쌓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의외로 연초 효과 좀 클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에 시장을 좋게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보고 있고 좋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가 매수 밀리면 사자 안 밀리면 어떡할 건데 그럼 뭐 계속 기다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연초에 투자를 조금 서두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게 큰 그림에서의 방향이고 업종이나 섹터들은 다들 많이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저는 외국인들의 귀한을 상당히 중요한 테마로 보거든요 올해 외국인이 11월에 많이 샀지만 올해 연간으로 여전히 한 25조 정도 순 매도입니다 그거를 개인들이 다 받아 먹었잖아요 45조 정도 샀으니까 개인 투자자가 그러면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뭔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한국물이든 아시아물이든 주식에 대한 부분이든 벤치마크 대비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올해 한국 주식을 25조 원 정도 거래소에서만 순 매도했다는 얘기는 적어도 벤치마크 대비 이게 오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로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적어도 벤치마크 순 맞추거나 내지는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다들 얘기하는 게 생산이 소비보다 뒤처져 있어서 많이 공장을 돌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제조업 베이스에 한국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내년도에 뭐가 좋겠냐 외국인이 살만한 걸 사야죠 본인 말하는 업종 대표죠 또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차, 화, 반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런 거에 연초부터 좀 포커스를 맞추고 빨리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저는 일단 기본 생각은 그렇습니다 채권 전문가에게 주식 시장을 들어보니까 혹시 또 색다른 맛이 있네요 요즘은 주식 운영도 한다니까요 그렇구나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요즘 주식 운영도 하시는 IBK 연금보험의 박정현 부장님과 함께 FOMC의 의미 그리고 내년 전망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즐거웠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